네, 이번 런던 교회에 수년으로 2박 3일 동안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It's great to have you all as we have a London Baptist on the Frisbee today.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as we are all.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인천에서, 인천서복교회에서 목표하고 있는 박보경 박사입니다. 네, 인천서복교회는 런던 교회와 자매교명도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로 함께 도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저희 매일 성교팀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신방과 부부 수련회로 일정을 함께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신방과 부부 수련회가 이번에는 전체의 수련회로 한번 계획을 하신다고 성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I heard from the pastor this time that it may come this time if you're going to have the visitations as well as the spring retreat that you're having today. 일정의, 수련의 일정에 관해서는 먼저 이제 공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I'll know which schedule has been announced with brothers and sisters.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마음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런던 교회와 인천 서부 교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그 가운데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7장 37절 38절입니다. 성경 7장 37절 38절입니다. 성경 7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그 자가 곧 이 모세라.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방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성경 7장 37절 38절입니다. 성경 7장 38절 38절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구원 받은 이후에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각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있었던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광야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을 직역해보면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해당하는 말은 에클레이시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분리워진 분리워져 모인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부터 구원 받은 사람들을 배워내서 함께 모여있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부터 구원 받은 사람들을 배워내서 함께 모여있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은 성의를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교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보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군데 찾아오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1절 2절 6장 11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에 사는 달 동안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명기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총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약의 총회를 번역하면 에클레이시아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어낸 우리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 예국에서 근집을 받고 생활했던 곳이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됐잖아요 그 힘들게 살던 그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이 바로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를 잘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 받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광야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노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아주겠습니다 에베소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알지 못하면 혼자서 나는 하나님을 잃으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스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 이 세상에 그 만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제일 높은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 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스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스 5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책의 책을 입어가지 않고 몇든지 장성나고요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고향하는 것과 같이 하니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음을 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몸과 같이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천정으로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생활한 그곳이 바로 광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죠? 4대 30년 만에 나왔는데, 400년 동안 종살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생활이었습니까? 그 이집트 바라오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겁니다. 그 백성들이 교회에 오늘날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에 양의 피로 장자 죽이는 재앙을 피한 바로 유월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국을 한 뒤에 홍해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 홍해의 바다를 통과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을 통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로 말면서 광야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도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유행인 친례를 받은 사람들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 간판을 해친 곳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교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친례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을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몇 시에 죽였는지 아십니까? 해질량이 죽인 것 같으세요? 해질량이라고 했죠? 바로 오후 3시 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거기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6월절 양은 뼈를 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뼈도 끊이지 않았다고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집트의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 때 바로 6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거죠. 초래국계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초래국계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초래국계 12장 7절 말씀 초래국계 12장 7절 바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피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여부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폐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6월절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약 세대에 예수님의 피해 의미를 알고 영원히 죄에 용서해 준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난한 땅에 빠르면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향에서 돌렸죠. 빠른 거리를 놔두고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그 바닷물을 가지고 통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내에 오늘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고 침내로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옛 사람과 죽었고 새로운 역을 받고 태어난 것과 같은 침내의 의미를 그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받은 것을 침내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받은 것을 침내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번역에 세례라고 했는데 이건 한글이라서 모르겠는데 원래는 침내지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들어갈 때 예전에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체도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바깥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바로 장례식을 치는 것과 같죠. 아담 안에서 죄짓고 사는 나를 완전히 장례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부원받고 침례 받으셨어요? 안받으신 게시니? 받아야 되겠죠? 바로 부원받으면 침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9절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참교회를 효율할 수 있는 것은 첫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부겄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르지고 성도가 욕심을 놓은 자들과 또 악체에서 우리 예수 말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에 보면 고린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가 욕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졌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름이 붙어 있다고 다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아니죠. 이야기를 해보면 전도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이죠. 영원한 죄의 시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추리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광야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추리국 당시 가장 강조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가장 활련한 나라가 이집트였죠. 그러나 그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구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이집트를 나온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일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유명합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그들 난 사람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출애국 당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진작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다 하는 겁니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의 교회 만물위의 교회이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출애국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보내놓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괴로운 데서 흔들 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래국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초래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구하신 겁니다 왜 출애국을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구하시기 위해서 출애국을 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검토내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검토내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바로 우리들인데 교회인데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합니까 아닙니까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구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계시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국 29장입니다 출애국 29장 45절 46절 출애국 29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구하시려고 애국에서 인도하려 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하시려고 불러내신 겁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읽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와 같이 살자는데 함께 살자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저 이제 내가 죄의 용상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의 형부를 피했다 그것만 아니죠 거룩하게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 추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추레옥을 시킨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경말씀에 홍해를 날랐던 그 흔적들이 그 전부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가운데 구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프로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백프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참된 교회 가운데 구하십니까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저희 가운데 구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신기한 겁니다 교회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 모임에 아무리 열심히 참여해도 자기 내면이 안 바뀝니다 동창회 모임과 확고확 참석한다고 그리고 친구들 모이는 그 무리 속에 열심히 참석해도 자기 내면 속에 변화는 없는거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뿐이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부터가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그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그 하시면서 두루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다 경험해야 됩니다 다 광우야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주님이 세운 교회 안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눈에 안보여요 주님은 영이신데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루 행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 각자 각자가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임에 아무리 가봐야 그곳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최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Because even if you attend many of the social groups of this world it does not really change who you are 도리어 친구들을 모임에 가면 오래간만에 가니까 좋지요 You like to have a classmate gathering It's good to go 끝나고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But then how do you feel when you come back from that 세상 자기 자랑 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곳에서는 도리어 스트레스를 하고 오잖아요 People brag among them and they also talk good about things and they also have a lot of worries after listening to them you also have the concerns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마음이 더 무겁죠 You went with joy but then when you come back your heart is heavy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You also think that I was a waste of time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Born again Christians feel that way 근데 교회 모임은 어떻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And now think about how the church is like 교회에 올 때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Sometimes we feel really tired We don't want to go to church gatherings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참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But when you get over that and attend the church gathering how do you feel 모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는지 그런 것을 간정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고 오지 않습니까 As you abide with the brothers and sisters that helps you that how God has abide with them and worked in their lives and as you listen to that your heart changes 모임에 가기 싫을 때도 갔다가 오는 그 마음은 야 다음에도 가야되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느껴져요 Before going at first you don't want to go but after coming back from the fellowship you feel like oh I want to go again 마음에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it works but there is abundant grace of God that fills my heart 마음 속에 본인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너희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We have such a great strength that makes our great concerns and that is not so great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The Lord is the Spirit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the liberty 바로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임과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The church The church gathering is very different from the social groups of the world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두루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When Jesus was here He walks around and He takes to the He met many people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을까 Who are the ones who met Jesus and who experienced Jesus 마음 속에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하셨어요 It is those people who had a cravings to see the Lord who have searching hearts They are the ones who met Jesus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만 경험했습니다 We do have an experience and we do need to pray to go for help 찾는 마음이 있었죠 We did have a heart of asking help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We had a searching card for God 마찬가지로 보험 받고 모임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다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And even after salvation If we have the searching card for God we will continue to experience that God 정말 주님 했듯이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God works about those who want to know the will of God who want to search for God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속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신비하게도 풀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And then you have more interest in the work of God 열정이 올라오고 자기 잘못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You have a burning passion in us And also you understand what the things you have inside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지 그런 마음이 반생이 되기도 하고 And also you look back But you should continue to leave the way you live now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You get the realization how you should live 그것을 알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신비하게 흘러오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점점점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굴을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이 종사령을 했잖아요 그 애국의 사람들에게 다스림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굴을 할 때 오하 지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And we can also say that there were undisciplined people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남녀노소 할 때 없이 한꺼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God was with them and God began to put orders among them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무질서한지 아니에요 질서가 있게 됩니다 wherever there is God there is not confusion but rather the order 모든 것을 복척하십시오 모든 것을 복척하십시오 모든 것을 복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다는 것을 창생의 일정을 봐도 알 수 있죠. 방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대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최초의 지구는 혼돈 그 자체,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공허하고 생명체가 전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지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체가 충만해지고 흑암이 없어지고 지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질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할 때도 5학 시절이었는데 그 가운데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지파별로 질서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출애국기 18장입니다. 출애국기 18장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들이 견전한 그들을 빼서 그들로 한 백성의 무모 꼭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상대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조직처럼 이렇게 이루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가 잡힌 겁니다. 자, 구원 받은 사람들 마음속도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죠. 구원받기 전에는 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지 몰라도 구원받고 나면 바로 개인의 마음속에도 내면의 질서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의 위치 또는 남편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개인적인 내면 속의 시도를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지로운 것을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달려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보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되겠다고 했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스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보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되었고 또 머리를 쌓던 수분은 세마포와 함께 보이지 않고 각곳에 개켜받으더라. 예수님이 쌓던 것이 아무렇게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흔하게 정리정돈을 해놓았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주에 엄청난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질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해놓으신 질서는 법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질서 속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질서가 없는 데서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가십니다. 형제들을 중심으로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가정도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남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도 여자 중심이 아니라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33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광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의 의미에서 왕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정상하라. 저희의 다른 것을 허락하기로 하니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여성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불을 지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두신 겁니다. 교회 내에서 여자가 목회자가 될 수 없겠죠. 여자가 목회를 한다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질서라는 것을 두십니다.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디모델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델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빨립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절 신경하고 종룡이 세우다.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먼저는 어떤 사역자들을 세우는지 에베소스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스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환자로, 혹은 복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목적해하며, 목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십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혹은 복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 교회만 있었죠. 지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목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거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히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죠?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매개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달라진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각각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 충분한 품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목회자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것처럼 잘못 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해요. 왜 목사를 세우고, 또는 교사를 세우고, 보금전환자를 세우니까? 중간 매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부담하는 각사나 박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일꾼들은 주님의 봉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회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구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구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구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particle знаменPeople kopi 6장 정보를 설명해 주신 이irsa 4000 문장이 나와요. 야ak di soataшие 구름받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중간 매개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업처럼 그렇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 머리로 계시는 주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몸을 튼튼히 세우는 데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면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할 정상인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대로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에 계신 주님의 생각을 보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봉사를 하면서 그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몸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각자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살아갈 때 교회도 튼튼해지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일꾼을 왜 세우느냐 더 많이 노력하고 수구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부들은 도움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수단으로서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So in the church there are people who teach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taught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Let's open Galatians chapter 6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류를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가까이 하고 일꾼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대전서 5장 디모대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부를 왜 나고 존경하는 자도 안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로하는 유익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왜 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느냐 그래서 누구를 위했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에요 어떤 사람이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것을 마음으로 따로 하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에요 일꾼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숭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다 더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라 고주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뭘로 받겠습니까 인간의 말로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히 얘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시고 그 질서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이라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 중에서 하나님의 선을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 질서 중에서 하나님의 선을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는다구요 교회 안에 일꾼들은 누가 세워가고 주님이 세워 가죠 하나님이 세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식처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 속에 세워야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말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에 의해서 안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의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정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는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외부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은 흐트러지게 되고 이상하게 생활이 변화될 거예요.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또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구성원이냐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그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세를 잡아가셨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각자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교회가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많은데 내가 있다는 것. 엄청난 우리는 귀하신 몸들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방원께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런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 더욱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하시오 3